하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딱히 할 게 없다. 안녕하세요. 베이직의 청소부를 맡고 있는 청소부입니다. 하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귀염둥이 막내죠. 정리정돈을 하고 있습니다. 늘 정리정돈이 되어야 합니다. 은근히 그래서 혹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직접 M2, M3 차량을 운행을 하면서 트랙 주행을 한 4년 정도 했는데 주행을 하면서 드라이빙 기술보다는 차량의 움직임, 차량의 밸런스, 하체 세팅.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씩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자부심 있게 잘 할 수 있다. 세팅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지 퍼포먼스는 일반 차량들도 많이 오시는데 1시리즈, 2시리즈, 3, 4, 5시리즈, 가솔린, 디젤 구분할 것 없이 오셔서 메인턴스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공도 주행에 있어서 조금 더 차량이 승차감이 부드러웠으면 좋겠다, 편안했으면 좋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많이 오세요. 꼭 트랙 주행을 하시는 분들도 극한된 게 아니라 일반 차량 분들도 오셔서 튜닝도 많이 하시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이 입고되면 주로 하체 세팅 작업도 많이 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1, 2년 내에는 저희가 직접 수입하고 있는 브랜드도 있는데 그중에 영국의 이벤트리, 이볼브, 데이터 디스플레이, 미국의 에이펙스 휠 지금 수입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판매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해외에서도 이미 인정하고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와서 튜닝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알리고 판매하는 게 주로 목적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 첫 촬영을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작성을 한 지 한 4년,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글, 그리고 사진으로 표현하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저도 중간중간 동영상도 추가로 넣고 SNS도 동영상 게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많은 정보를 노출시킬 수 있도록 시작을 해보자. 베이지 퍼포먼스가 하고 있는 작업, 그리고 제가 즐기고 있는 서킷 라이프, M 차량으로 즐기는 또는 이번에 새롭게 가지고 온 포르쉐 GT4로 즐기는 그리고 즐거운 드라이빙 영상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해서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약간 함께 힐링할 수 있는 또는 함께 즐거움, 만족감, 대리만족을 시킬 수 있게 목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굳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하고 앞으로 브이로그하고 매장에서 심도 있는 세팅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 브이로그는 제가 GT4로 차량을 트랙주행 하는 것도 많이 올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매장에서 세팅하는 경우는 조금 스페셜한 작업 데모카 만드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국내역 쉽게 볼 수 없는 서스펜션 세팅 이런 내용 또는 접근하기 쉬운 세팅 내용 하나씩 여러분께 하나씩 여러분들께 조금씩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말 많이 했나? 감사합니다.